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포켓몬카드 썸문 개조 스타터 세트 카프브루르 GX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브루르 GX 3개를 준비했습니다. 2개는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댓글에 썸문에 등장하는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 한마리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주 일요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조 스타터 세트 카프브루르 GX입니다. 덱을 개조하여 더욱 강하게 세트 구성물 카드 60장 홀로카드 2장이 포함되었고 데미지 카운터 플러스 마커 GX 마커 2인용 플레이 매트 놀이방법 설명서 포켓몬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초판 한정으로 들어있습니다.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이방법 설명서 솔가레오와 루나하라가 보이네요. 데미지 카운터 플러스 마커 플레이 매트입니다. GX 마커입니다. 포켓몬 동전입니다. 카프브루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프브루르 GX 아주 멋지네요. HP가 180 뿔찌르기 30 자연의 심판 120 플러스 카프 와일드 GX는 150이네요.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카프브루르 GX 모다피 모다피 2장 우츠동 모다피에서 지나있죠. 턱지충이 턱지충이도 2장 3장이네요. 꼬시레 목도리 키텔 전지충이 전지충이도 2장이 아니고 3장 투구뿐원 2장 카프 꼬꼬꼬 카프 꼬꼬꼬 2장 럭키 네스트볼 에너지 리사이클 이상한 사탄 포켓몬 교체 포켓몬 캐쳐 하이퍼볼 하이퍼볼은 3장이네요. 릴리에 릴리에 3장 마마네 일리만 하우 하우 3장 4장이네요. 할라 2장 기본풀 에너지 번개 에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